한 남자가 너에게 너무나 빠져있는거야 너에게 빠져있는 상에 빠져있는거죠 너무나 많이 so they're no more so much 그래서 그가 stick 너의 주위를 stick 달라붙어 있는거죠 항상 너는 원하는데 뭐라고 하는거니? 그를 거절하기로 원하죠 하지만 너는 원하지 않는데 너무나 obvious 너무나 분명하게 원하지 않는거죠 어디서 너의 노력에 대해서 근데 어떤 노력 그를 discourage 좌절시키려는 너의 노력이 너무나 분명하게 원하지 않는거죠 여기 아이디어가 있다 너를 도와줄증으로 아이디어가 있다 내 친구들 한 명이 가졌죠 이 문제를 가졌죠 그리고 다루었는데 그것을 다뤘죠 어떻게 다뤘어? 가장 tactful 재치있는 방식으로 다뤘죠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가장 재치있는 방식으로 다뤘죠 근데 뭐 대신에 말하는 대신에 젊은 남자에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 식 감옥 가짜 목적어 감옥적어고요 얘가 진짜 목적어고요 그것이 타혈성 뭐죠? 타혈성? 이런 게 성가짓다고 말하는 대신에 그는 디보티드 그녀의 시를 디보티드 현신했는데 투과 전치하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소개하는 현신에서 전념한거죠 그녀의 글을 소개하는거죠 모든 여자에게 어떤 여자에게 그녀가 아는 모든 여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소개하는거죠 그리고 그녀는 뭐뭐할때마다 그녀가 데이트를 그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그녀는 어레인지 뭐뭐하고 계획했다 어 계획하다 계획했죠 뭐를 계획했어 그들이 드랍바이 드랍바이 뭐뭐했길래 어 딜레드로 계획했죠 어디에? 집에 집에 뭐의 집에 뭐 중에 하나 그녀의 여자 여성 친구 중에 하나의 집에 들리도록 준비했던거죠 그 다음에 일주일은 모든것이었죠 걸렸던 곳은 뭐였죠 뭐하는때 걸렸던 그가 걸렸던 곳 클릭 위드 이 여자중의 한 명과 어 누가 맞다 맞다라고 나오는데 눈이 맞다 클릭하는데 클릭하는데 걸린 시간 수주였던거죠 수주만이 그 남자가 떨어져 나는거죠 그녀는 모든사람이 행복했죠 새로운 여자친구와 이 젊은 남자는 잘 지내었죠 그리고 그들 둘다 그레이트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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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게 해줬던것에 대해서 감사했던거죠 나의 친구는 나의 친구는 뭐였어 문제가 리드 해방된 문제로 해방되었고 그녀는 여전히 가졌는데 젊은 남자를 친구로서 가지고 있는거죠 네 1번 해보겠습니다 1번 디스파로는 이런말을 뭐에 대응하는거야 마음이 길지않은데 기분 나쁘게 하지않은것을 하는거 얘기하고싶죠 빈칸에 아들어날말은 이 글쓴 사람의 친구는 그녀의 문제 해결할때 뭐하는거에 대해서 답은 그 친구의 성향으로 2번 그 남자를 여자친구에게 소개시키는거 3번 3번 그는 나머지 그의 삶의 나머지를 뭐하는거 과학연구에 받쳤다 라고할때 디폴티드가 나야되죠 그 다음에 비유스토 아인지가 아까 했지만 모모한테 익숙하다 그죠 아까 동영사할 때 했죠 그녀는 익숙한데 바닥에 안되어 익숙하다 네 화려한 꽃들이 사용되어진다 뭐하는데 장식하는데 사용되어진다 비유스토 동사원형은 모모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네 홀을 장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네 when it comes to 는 about 몸모에 관한 어떤게 전체설에서 아닌지 말하는데요 그래서 인종은 중요하지 않다 네 몸모에 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분명한 몸모에 관해서는 인종은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한 표현인데요